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구 경북지방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향 안동에서 3개 초등학교 동창 3명과 은사를 만났습니다. 은사 박병기 씨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선거라는 것이 말 한마디가 아주 큰 충격을 준다고 말하면서 공식석상에서 또는 유튜브에서든지 간에 올리는 걸 말 한마디를 정돈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을 좀 골라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야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그야말로 어릴 때 마치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이렇게 키워주고 또 가르쳐줬던 은사입니다. 은사가 아주 오랜만에 만난 이재명 제자에게 말을 잘 골라서 해라. 상처되지 않는 말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공결하고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형님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라든지 본인이 SNS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 또 전지 대통령에 대한 공격들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덕담을 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말을 잘 골라서 해라 하는 말은 이재명의 언행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우려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맞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번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어릴 적이나 나이가 들었으나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성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맞는 말씀이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야죠. 이재명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보면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는 흘러버리고 본인이 그야말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은 그런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12.12와 5.18 관련해서는 빼고 경제적으로 또는 사람 쓰는 것은 잘했다. 그렇게 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독재자를 칭송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마구 공격했던 사람이 본인이 거기 가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3저시대 호황 안고 경제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것은 옳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틀렸다. 말하고 있는 이재명. 그 외에도 이런 말할 수 없는 말로 인한 이런 말하자면 이재명의 패착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은사가 너무나 잘 알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고향에 찾아온 제자에게 이렇게 지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대구 경북 지역의 메타버스 일정 이틀째 이날 경북 봉화의 만산고택에서 진행된 명심스테이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여기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사회를 보던 박성준 의원은 후보의 1학년 때 성적표를 보니까 동무들과 잘 놀며 씩씩하다 활발하지만 고집이 세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지금도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하는 것이 고집이 세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은사인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재명 후보가 공부를 잘했냐고 묻는데 공부를 잘하는 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다는 아니다. 이재명은 본인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뭐가 이렇게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어렵고 힘드는데 본인이 이재명은 머리가 좋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검정고시를 쳤어 그래서 중앙대학교 법대회에 갔고 거기서 사실이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돼서 오늘 일어났다. 아주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속에는 자기가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 가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은사가 공부를 잘하는 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 데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다. 사람 됨됨이다. 이걸 지금 직격탄으로 이재명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 괜히 공부 잘하는 사람 만들어놨더니 나는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공부를 못하고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성재표를 보고 옆에 있는 박성준 의원이 공부를 잘했다. 동무들과 잘 논다. 시식하다. 활발하다. 이렇게 했지만 고집이 세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나 서성이 공부를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한 거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친구가 이재명 후보는 공부는 뒷전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어느 날 성재표를 찢어버리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재표를 찢어버리더라.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찢는 게 그때부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표, 통지표를 찢는다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는 것을 교사가 부모에게 통지는 그야말로 통지표입니다. 그걸 찢어버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난폭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동창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을 재발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작이 재고 빠르다. 이렇게 기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른 코 찌질이가 시장에서 다시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웃으면서 내가 어린 시절 도서관 책은 거의 다 읽었다. 인생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본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얼마나 도서관이 작았으면 도서관 책을 거의 다 읽었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린 시절, 과거 시절은 세탁하는 데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다. 이런 식입니다. 도서관에는 책을 다 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보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초등학교 시절 빌린 돈을 60원, 성남으로 이사한 후에 편지를 보내서 갚은 일화라든지 또 어린 시절 근처 논밭 서리를 달인 이야기,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화장실 청주를 하던 일을 떠올렸다. 은사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 시절을 언급하며 전 시장이 빚을 많이 쥔 것을 다 갚고 잘 사는 성남시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컸다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뿌듯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장동 게이터니, 김부선 스캔다디니, 형님 형수 욕설이라니, 조폭 관련 돈을 받았다라니 그런 의욕들 그리고 전과사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의 서성님도 말조심해라 하는 그 한마디에 참 험악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컸다는 데 안에도 헌실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더 연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빨간색을 찍는데 솔직히 대구, 경북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대고양의 지지를 못 받으면 남의 고향에서 좀 그러니까 고향 어른들이 많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 색이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간색을 다 찍었는데 대구, 경북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대구, 경북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광주, 호남에 가서 광주, 전라도에 가서 이렇게 호남 지역에 뭘 표를 줘가지고 호남이 잘 됐냐 한번 물어보고 잘 됐죠. 호남 쪽에서는 계속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바탕이 지역 바탕이 호남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지역색 이야기는 지금 가장 심한 곳이 전라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은사 또 이 동창들을 만나가지고도 결국 하는 이야기 표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표달라 어쨌든 이 은사가 이재명을 말해주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골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주 따끔하게 질책한 현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재명에는 은사의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